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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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안 돼! 어우 미친 코어 겠기 감사합니다. 아 직장에서 보고 계셨구나 아하 슬슬 가볼까 어 뭐야 이거 쬐네 이 자식 쫄았구만 친구 데코 왔어 와 아 좋아요 와 이거 쏘는거 같은데? 죽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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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를 채워 왜 오 미친 오 미친 맞았다 오오 어 힘들어라 죽은게 거기 꼬붕 친구 어디갔어 나 와 이걸 어떻게 맞추지? 실 전혀 안 맞았잖아 당연히 안 맞지 아무 잡힌 거 없다. 째자. 캐시는 하러 가자. 오랜만에 팔로우가 생겼네. 8일만에.. 음.. 음.. 빠른 저장하고 라이브 알아듬 어 미친 어디서 존나 개 강하게 맞았어 야 너 절로 가라고 야 여기로 가 어 미친 아 아파 개 아파 어디서 어떻게 도는 거야 아시 람이 죽는 줄 알았네 한탐 자야겠어. 불필 만들어놓고. 어 뭐야. 터트리는 수밖에 없나? 지레는? 다시 여기로 올라가야 돼? 걔 무섭네. 자야겠어. 자야겠어. 어디에 있는지? 안다니고 알았다 으음 어, 두 두하다 여기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어 여기가 아니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네 어, 담배꺼 나 일곱시까지만 하고 꺼야겠다 빠른 테이브하고 그 과정에 또 잡았어요? 잘했어요. 그냥 가져갈 게 없어요. 여기로 들어가라고 나와있는데 더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나? 그래서 길을 모르겠네 저쪽으로 가볼까? 역시 이쪽으로 갔어야 됐어 좋아 길이 대충 뭐 여기로 올라가는 거겠지 뭐 렌치 뚜껑 이거 제트 맨 여긴 뭐냐? 좋은 거 있으려나? 개박 그러듯이 저쪽인데? 와 저게는 내가 나왔던 데잖아 정확히 위치가 어딘 거야? 여긴 나왔던 데라서 다시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로 올라가보자 어 뭐야 어디 쏜다 어디있어 노려 맞았다 맞았다 나이스샷 좋구요 여기로 여기 미루처럼 꼬여있냐 이런 데는 내가 길을 잘 못 찾아요 길을 잘 못 찾아 내가 길을 잘 못 찾아봅시다 그래도 한 번 올라가보시다 빠져 한 번 해주고 길을 잘 못 찾아봅시다 길을 잘 못 찾아봅시다 길을 잘 못 찾아봅시다 어디doo 야 어디서 죽었냐 그렇지 trends 축하든 없어 야om courtesy 꼭 저기로 들어가서 또 가야하는 길이 있나? 어? 누구야? 프리버 브레이드 가져가 어? 여기까지 오길 잘했는데 난다요 오길 와야 됐어 좋은 거 얻었으니까 얘 그냥 뛰어도 되겠다 여기 여긴 뭐야 보관함 골동품 지구본 사이코 가위 아 좋아 단말기 오케이 담좋은 거 좋고요 시스템 진단 시스템 진단 저기서 찾아야겠네 아까 여기 38 뜬건 뭐지? 길을 못 찾겠단 말이야 아 어디야 길이 위에 위로 올라가라고 뜨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면 아예 위로 올라가야지 저쪽 저쪽이면은 저쪽이면은 저쪽으로 가볼까 그럼 어? 이거 안 땄었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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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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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? 자 자 내가 여기서 숙부리자 여긴 안 와봤잖아 빠른 저장 한번 하고 시가상자 가져가 시가상자 여긴 거 같아 느낌이 제대로 갔어 이번엔 그래 여기야 8 1 2 2 1 2 3 5 너무 멀쩡하네 죽어! 어 뭐야 깜짝이야 옆구리 샷, 옆구리 샷 죽어라 뭐야 왜 왜 째게 되어 있어 그냥 들어가야지 나 여기 뭐 숨는 데인 줄 알았어 포라워 포는 근데 SSD 깔아도 노딩이 좀 기네 한 30초는 잡아먹는 것 같아 로딩을 폴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맞아 그냥 싸워 다 죽이고 가 겁나 완벽하게 숨었네 어림없네 어림없네 어 어디 또 쏴 나한테 두놈이야 두놈이야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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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무리 샷 오오이 오이 오오 미친 고생 그 automatically 또 싱 快ợ 철거 아무튼 퍽! 퍽, 퍽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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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제거했나? 필요없고요 루팅의 시간이다 와 놓쳤다고? 거기서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? 아 꼈어 꼈어 다시 올라가 보자 천천히 한 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? 여긴 안 보이고 여기서 뭐야? 여기서도 안 보이네 여긴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뭐야 여기도 올라가는게 아니었어? 야 너 올라가는데 왔니?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? 난 저 계단인줄 알았는데 여긴 어떻게 해제하는 것도 없네 여긴 어떻게 해제하는 것도 없네 뭐야 여기 레이더 소리가 나는데? 어디 있어 이 망할 놈 안 보여 어디 있긴 아 밑에 있네? 밑에 있는 놈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아 여기 본진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올라가는 방법을 모르겠네 지금 이건가? 아니네 올라가는 방법이 없나보다 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 기지 안으로 콘테이너 안으로 어 모르겠네요 그냥 가자 정보 섬멸했고 보고하러 가야겠네 가자 바람이동 바람이동 으응 어메 아휴 비켜봐 아 일어나봐 아 뭐 속매치기야 흠흠 음 일어나봐 그리고